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자 주식시장은 우리같은 개인투자자들이 글로벌투자은행의 펀드매니저나 해지펀드 운용력들과 같은 규칙 아래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은 전문가들에 비해 정보력, 분석력, 판단력 등 여러 부문에서 여류에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단 한가지 그들보다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평균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스스로가 모두 감내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시간을 내편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라 할지라도 어떤 자금으로 투자했느냐에 따라 시간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유돈이 아닌 어딘가에 써야 할 목적이 있던 자금이거나 기한 및 상환 조건이 정해져 있는 차입금으로 투자했다면 원치 않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시간의 장점을 활용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기며 조급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시간을 확실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선 투자기간 중간에 급작스럽게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하기 전부터 기간별 투자 계획과 투자금 규모를 계획해서 장기간 투자에도 상관없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만 비로소 시간이 내 편이 되어 투자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기투자가 부리는 복리의 마법 오랜 기간 투자할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복리효과의 극대화입니다.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매매 차익과 배당수익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경우 투자금은 점점 불어나 조금의 상승으로도 큰 수익이 발생하는 복리효과가 나타납니다. 눈밭 위에서 굴러가는 눈덩이가 크기가 커질수록 한 바퀴만 굴리더라도 엄청난 양의 눈이 달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들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수익률과 기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복리효과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즉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면 복리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투자자는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변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는 변수는 투자자가 장기간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이라는 변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보니 투자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익률보다 통제가 가능한 기간이라는 변수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투자할 거라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10년이면 10년, 스스로 정한 기간 중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위한 환경을 모두 만든 후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한 여러 안전장치까지 마련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금이 눈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종종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장기 투자를 지향하던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가져온 수익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좌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종목들을 사고팔며 무리한 리밸런싱을 단행한다는 것이죠. 이때 안정적이던 포트폴리오에 균열이 생겨 중심을 잃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넘어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익률에 집착하던 투자자가 조급함을 못 이기고 무리한 리밸런싱을 하다 포트폴리오가 무너져 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자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선 개별 요소보단 운영 포트폴리오의 자산별 비중이나 전체 규모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수품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넓어지는 면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투자는 안정적으로 성장한 포트폴리오가 미래의 복리효과와 함께 커다란 수익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여러 유혹과 함정들을 피해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시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지를 수 없는 오랜 투자기간의 가치와 의미 장기투자에 기반한 복리효과는 전체 투자기간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전체 복리효과의 대부분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리효과를 추구하는 장기투자자는 필연적으로 복리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미래의 특정 시점이 될 때까지 복리효과가 미미한 기간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때때로 장기투자자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로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돈 버냐고 복리효과 보려고 장기투자하다가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 하는 식의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자들이 감내하는 인고의 시간은 투자 초기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많은 시간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오랜 투자기간이라는 요소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후발주자들이 역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처럼 장기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엄청난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방식을 믿고 복리효과의 극대화라는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묵묵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포트폴리오를 내가 짜서 투자를 하다보면 몇 종목은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슈팅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수익률이 상승하는 어떤 종목들은 조금씩 조금씩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올랐다고 바로 팔기보다 미래가치가 유망한 종목 정말 내가 믿음이 가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좀 진득하니 들고 가게 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눈덩이를 우리가 굴리듯이 앞서 투자했던 투자금의 수익률로 인해서 올라간 그 수익률로 인해서 플러스된 수익률로 인해 현재 투자하는 금액이 마치 눈덩이에 내가 눈을 덧붙이듯이 변동성이 좀 함계하더라도 이것이 플러스로 계속해서 찍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 종목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내 계좌를 까봤을 때의 멘탈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미 투자를 실행해서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은 급한 돈이 아니라면 굳이 파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현재 이렇게 등락을 박스권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구간대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씩 내 삼성전자라는 이런 눈덩이에 눈뭉치를 내가 붙이듯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장기투자의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기에 처음에는 우선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장기투자를 하기 위한 버팀목 중에 하나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